기체의 밀도는 계산을 하는 값인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준 상태일 때가 있고요 이게 일기압 0도씨 표준 상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압력과 온도가 주어질 때라고 보는 건데요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밀도는 22.4분의 m이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기체의 밀도 구하는 공식은 rt분의 pm이라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숙지 이 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안전관리론에서도 나오고 수리학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식은 2차 실기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럼 그중에 첫 번째 표준 상태일 때 기체 밀도 구하는 공식이 22.4분의 m으로 푼다고 하는데 일단 22.4라고 하는 이 수치는 뒤에 m3s per kmol이 붙는 수치입니다 단위가 붙어야 돼요 22.4m3s per kmol 그럼 m이라고 하는 요걸 분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뒤에 단위가 kgs per kmol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단위가 뭐가 되고 소거되니까 남는 단위가 kgg per m 3승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m이라고 하는 게 gmol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밑에 분자에는 분모에는 22.4Ls per mol이 들어가게 되어서 실제 이 단위가 gmol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밀도를 구한 값이 되겠대요 그래서 표준 상태일 때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표준 상태일 때 이산화탄소에서의 밀도는 22.4분의 44가 들어가는 것이고 표준 상태일 때 질소의 밀도는 하게 되면 22.4분의 28이 될 것이고 표준 상태일 때 하론 1301 약제의 밀도는 하게 되면 22.4분의 149 뭐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질소는 28, 하론 1301은 149, CO2는 44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값들인 거죠 앞으로 그럼 분자량을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되고 또 분자량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실 게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서 화학에서 모든 기체, 모든 기체 성분들입니다 기체화가 된 모든 성분들은 질소가 됐든 헬륨이 됐든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모든 기체는 1기압에서 0도씨에서 아까 표준 상태 1기압 0도씨에서 1킬로몰이라고 하는 물질의 양은 얼마의 부피를 갖는다고요? 22.4m 3승의 부피를 갖는다 그리고 1킬로몰보다 1,000분의 1로 줄어든 덩치 크기가 얼마 된다? 1몰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부피 역시 1,000분의 1로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의 부피를 갖는다? 22.4L의 부피를 갖는다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게 되고 외우셔야 될 법칙입니다 그러면 1기압 0도씨 조건에서 지금 만약 저희 강의실이 0도씨인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1기압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실 안에 CO2만 꽉 차 있다고 봐요 다른 공기는 없고 이산화탄소만 여기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1기압 0도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22.4m 3승이라는 부피 예를 들면 4m, 3m, 2m 이거 딱 다시 하고 22.4m의 부피를 딱 찾으면 이 안에 CO2가 1킬로몰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1킬로몰은 44kg이거든요 그럼 44kg CO2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이 안에는 그런데 수소만 있다 여기 수소만 꽉 차 있었어요 수소는 가볍죠 그럼 수소가 왠지 좀 더 듬성듬성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꽉 차 있다 1기압 0도씨다 그럼 그때 또 22.4m의 부피를 딱 잘라내요 공간을 그 안에 수소가 2kg 들어가 있습니다 2kg이 몇 킬로몰? 1킬로몰이니까 무조건 그 부피 안에는 1킬로몰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1기압 상태인 거예요 1기압 상태인 거예요 2기압 상태인 Prom